우리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있고 다수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종목을 고르거나 틀린 전략을 선택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종목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없다거나 다수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져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거나 공포에 휩싸여 시장에서 빠져나온다면 절대로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그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시장에 절대 지지 않고 월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보글의 가치 투자의 원칙입니다.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오렌 버핏도 존 보글은 월가의 성인으로서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절대 지지 않는 가치 투자의 10가지 원칙입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평범한 개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내는데 너무나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10가지 원칙 다음과 같은 전략은 투자자가 앞으로 취할 최적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아래에 요약된 투자 전략이 이제까지 나온 것 중 최상의 전략이라고 장담하고픈 마음이다. 그러나 확실히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보다 더 형편없는 전략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원칙 1.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를 따라간다. 나는 앞에서 평균 회기 법칙을 강조했다. 여기서 평균 회기 법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회기는 필연적이다. 나는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신중하게 운영할 관리자를 선택하고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또는 100%를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자 애써왔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투자자가 성과가 더 좋은 펀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내가 그 방법을 안다. 라거나 시장을 손쉽게 앞지를 수 있는데 어째서 따분하게 평균 실적을 내는 펀드로 만족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한다. 인덱스 펀드처럼 따분하게 평균 실적을 내는 펀드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다. 안타깝게도 시장을 앞지르려 하는 투자자들은 과거가 미래의 예고편이라는 기대 또는 희망을 품고 과거에 좋은 실적을 낸 펀드를 선택한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현대 역사와 뮤추얼 펀드의 역사를 통틀어 투자자들이 엉뚱한 말에 돈을 거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행태를 만들고 부축힌 존재는 기막힌 최신 아이디어를 팔아먹는 데 급급한 펀드사다.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 중반의 고고펀드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말의 테크펀드와 닷컴펀드가 호황을 누린 정보와 시대로 이어졌다. 역사는 항상 과거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화끈한 성과에 혹해서 펀드에 올라탄 투기꾼들이 비생산적인 행동을 일삼으면서 수백억 달러를 잃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논리와 상식을 통해 같은 경향이 미래에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틸 상위권 펀드가 과거 오랜 기간 시장보다 우월한 수익률을 내다가 평균 회기의 필연적인 작용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게 된 8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경제학자이며 닉슨 행정부와 포드 행정부에서 대통령 직소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하버드 스타인의 말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멈춘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누렸으나 결국 시장에 뒤처진 8가지 유명한 펀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피터린치가 운영한 마젤란 펀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터린치가 은퇴한 후 시장 수익률에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평균 획이라고 해서 시장이 폭등한 후 다시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폭락을 해야 시장이 평균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즉 주가는 시계추처럼 극단을 오고 가고 평균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시장의 폭락과 폭등을 오고 가면서 희열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원칙 1. 주가는 결국 내재가치를 따라간다. 나는 앞에서 평균회기법칙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주가가 결국 내재가치를 따라가기에 단기 이익에 과몰입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 것에 의아해할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첫 번째 원칙에는 미래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믿고 과거의 성공을 거둔 펀드를 선택하면 실패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과거는 결코 미래의 예고편이 아니다. 평균회기법칙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펀드의 목표에도 적용된다. 과거의 성장주 펀드가 나중에는 가치주 펀드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형주 펀드와 소용주 펀드, 미국 펀드와 해외 주식 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균회기법칙은 주식시장 자체에도 적용된다. 주식의 근본적인 가치는 시간이 흐림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배당 수익과 이익 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배당금과 이익으로 이루어진 투자 수익률을 크게 앞서면 그 다음에 이어진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표준 수익률로 회귀한 후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익률을 내는 경향이 있다. 주가는 시계추와 마찬가지로 내재가치를 한참 웃도는 수준까지 요동치다가 다시 적정한 내재가치로 되돌아오고 다시 내재가치의 한참 밑으로 떨어지지만 그 후에 다시 내재가치로 수렴한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펀드 멘탈을 앞서거나 그보다 뒤처지는 등 동떨어질 때는 조만간 평균 회귀법칙의 일격을 받게 마련이다. 앞의 간단한 그래프만 보더라도 주가가 1954년에서 1973년과 1977년에서 1999년 같은 대상승장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 얼마만큼 추락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성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도 되풀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보아야 알겠지만 나는 과거에 여러 차례 반복된 역사의 교훈이 앞으로도 우세하리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단기 가격이 아니라 장기 가치가 대세가 되어 주식시장이 단기에는 인기투표 집계기이지만 장기로는 가치를 재는 저울이라는 그레이엄의 법칙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즉 결국은 주가는 내재가치를 쫓아가서 장기 우상향을 하는데 장기 우상향하는 동안에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다가 시계추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등할 때 쫓아서 사면 안되고 폭락할 때 시장을 도망치면 안된다는 것이죠. 원칙이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지만 충동은 적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니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기적을 향유하라. 향후 25년에 걸쳐 주식이 8%의 수익률을 내고 예금이 2%의 수익률을 낸다면 주식 계좌의 1만 달러는 58,500달러만큼 저축 계좌의 1만 달러는 6,500달러만큼 불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2%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실질 금액은 각각 3만 3,000달러와 0달러가 된다. 스스로에게 최대한도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잊지 마라. 즉 여기서도 너무나 중요한 복리의 기적을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동은 우리의 적이다. 투자의 가장 큰 금기 중 하나가 시장이 내는 유혹의 소리에 사로잡혀 주가가 치솟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폭락할 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충동에 휘둘리면 아무리 훌륭한 포트폴리오라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어째서일까? 시장에서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식으로 옳은 선택. 하지만 매우 희귀한 행운을 하더라도 시장에 재진입할 적기를 어떻게 알아내겠다는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한 가지만 하기도 어렵다. 올바른 결정을 두 차례 연이어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애에 걸친 투자기간 동안 10번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꿈에서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장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변화하더라도 투자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식시장에서는 무수한 잡음이 있다. 이러한 잡음은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로써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아무 의미 없다. 라는 세익스피어의 희곡의 대사와 일치할 때가 대부분이다. 충동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예상이 불가능해진다면 충동은 우리의 적이 된다. 여기도 주식 투자할 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충동에 휩싸여서 주가가 고가일 때 사고 주가가 저가여서 사야 할 때 매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재진입할 적기까지 알아낼 행운이 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기도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시장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즉 ETF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 3. 제대로 사고 꼭 붙들어라. 그 다음으로 내려야 할 중요한 결단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이다. 주식은 자본의 증식과 수익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채권은 자본의 보전과 경상소득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즉 경상소득은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고 나면 주식시장이 탐욕에 사로잡혀 높이 도약하든 공포에 질린 주식시장이 아래로 추락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보유하라. 스스로의 투자 성향이 바뀔 때만 자산 배분을 변경하라. 우선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배분하고 나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식 비율을 올려야 한다. 1. 부를 축적할 시간이 많이 있다. 2. 위험 자산의 금액이 크지 않다. 3. 경상소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4. 호황과 불황이 닥쳐도 침착하게 버틸 정도로 대담하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주식을 80%까지 올려도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채권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채권가격도 폭락해서 이게 맞지 않는 전략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맞을 확률이 높겠죠. 연령이 올라갈수록 주식 배분을 합당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은퇴 후 자금을 축적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면 자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쌓여 있을 것이다. 곧 투자로 얻은 소득을 써야 할 시간이 다가오므로 재투자할 여유가 없다. 극심한 시장 변동성에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산배분 시에 앞으로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이나 사회부장수단의 금액과 같이 채권성격의 자산을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 원칙 4. 도넛보다는 베이글을 선택하라. 베이글과 도넛은 서로 다른 빵으로서 시장 수익률의 두 가지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비유다. 주식 시장의 투자 수익률, 즉 배당 수익률과 이익성장률의 합은 베이글의 비유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투자 수익률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딱딱하며 소박한 베이글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의 투기 수익률은 달콤한 도넛에 비유할 수 있다. 투기 수익률은 시세가 상당히 변화할 때 형성된다. 이때 시세는 투자자의 지불용의 가격으로 정해진다. 주식 가치에 대한 여론이 부드럽고 달콤한 낙간주의에서 신랄하고 예리한 비관주의로 바뀌거나 마찬가지로 그 정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도넛의 본질적인 특성이 기승을 떨치게 된다. 실용적인 베이글 같은 투자의 경제학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반면 도넛 같은 투자 심리는 결코 꾸준히 유지되지 않는다. 실제로 두 번째 원칙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심리는 거의 항상 역효과를 낳는다.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승리를 거둔다. 과거 40년 동안 연간 투자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총 수익률인 9.3%에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9%였다. 주식의 투기 수익률은 0.3%에 불과했다. 40년을 통틀어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100년 평균인 9%와 거의 동일한 연평균 9.3%였는데 그 중 투자 수익률이 9.0%로 가장 큰 몫을 담당했다. 평균 회계 법칙의 힘이 이 정도다. 교훈은 베이글의 풍부한 영양분을 흡수하되 장기적으로는 도넛의 달콤한 맛이나 짠맛 때문에 베이글의 영양분이 강화된다고도 줄어든다고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 당연히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각각 7.5%와 3.5%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이면 합당한 기대치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주식이 약 7.5% 연평균 수익률, 채권이 3.5%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예측을 한다고 하시고요. 여기서 보면 저자는 주식시장의 총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과 투기 수익률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진다고 하고요. 2장에서 연간 수익률을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산을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투자 수익률은 이익성장률과 초기 배당 수익률의 합이고 이 투자 수익률에 투기 수익률을 더한 게 시장 수익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치고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마라.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라.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라라는 말을 한 사람은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다. 이는 관용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위치얼 펀드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투자자 대다수가 펀드의 과거 실적을 들여다보고 언론기사, 텔레비전 인터뷰, 친구, 과장된 펀드 광고나 좋은 취지에서 제공되는 펀드 등급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일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실제로 이 모든 정보는 위치얼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소수점 단위로까지 정확히 보여주지만 펀드가 미래에 얻을 수익률을 예측하는 지표는 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매우 큰 건초더미에서 아주 작은 바늘을 찾으려는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어제 통했던 것이 내일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는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펀드의 바늘을 찾아내려 한다. 주식 투자에는 주식 리스크, 투자 방식 리스크, 관리자 리스크, 시장 리스크 등의 4가지 리스크가 수반된다. 그런데 전체 주식 시장, 이를테면 건초더미에 투자하고 계속해서 소유하면 이 4가지 리스크 가운데 앞의 3가지 리스크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시장 리스크가 잔존한다. 상당히 규모가 큰 리스크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3가지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굳이 시장 리스크 위에 쌓아둘 이유가 없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수 없으면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주식 시장 전체를 소유하면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의 주식을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바늘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건초더미를 사야 한다. 즉 여기서는 펀드에 투자를 할 때도 성공 확률이 적다는 것인데요. 하물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은 더 확률이 낫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요새는 ETF도 나왔죠.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원칙 6.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라. 주식 시장은 카지노와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 시장을 앞서기 위한 투자와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은 제로썸 게임이지만 그것도 게임 비용을 제하기 전의 이야기다. 투자자 전반에게 주식 투자는 막대한 금융중계비용, 커미션, 환전수수료, 운용수수료, 세금 등을 공제하면 패자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카지노 운영자가 큰 갈키로 판돈을 긁어모으고 나면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도박군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책 곳곳에서 투자자 전반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정확히 그 비용만큼 시장보다 뒤처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장 전체를 보유하고 운용사의 몫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 금융시장 수익률에 대한 글을 읽을 때는 높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 금융시장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비용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크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비용 공제 전에 8%이며 중계비용의 몫이 대략 2%라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순수익률은 6%이다. 자본 1만 달러의 6%의 수익률을 50년 복리로 계산하면 자본의 최종 가치는 17만 4천 달러로 불어난다. 그러나 투자자가 달성한 8%의 수익률에서 운용사의 몫만 제거하면 자본의 최종 가치는 그보다 2.5배가 넘는 45만 9천 달러로 훌쩍 뛰게 된다. 뮤추얼 펀드의 실적은 오락가락하지만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뮤추얼 펀드 투자자는 자신이 치르는 비용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치르지 않은 비용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마디로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으면 모든 것 즉 주식시장 총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이 비용이거든요. 주식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트레이딩에 따르는 비용까지 합해서 주식시장을 이기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칙 7.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라 오랜 시간에 걸쳐 부를 축적하기 위해 투자를 결심할 때 리스크를 감수할지 말지를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는 없다. 리스크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어떤 종류 리스크를 감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신중한 투자 규정의 내용대로 투자자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자본은 위험에 처한다. 예금 계좌에 예치된 돈은 안전하지만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거의 확실한 리스크로 투자자는 자신이 정한 자본축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주식시장에 투자된 돈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분산되어 있기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가치가 놀라운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어째서일까? 바로 상장기업이 어마어마한 가용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은 자본을 통해 이윤을 얻고 배당금 형태로도 분배한다. 남은 이윤은 사업에 재투자하여 추가로 이윤을 얻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본이 실질가치 측면에서 저축계좌에 예치된 안전한 돈보다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즉 이것이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원인입니다.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을 쏟아 부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 개별기업의 시가총액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면 꾸준한 수익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 8. 과거의 실적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개인투자자든 기관투자자든 가까운 과거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교훈까지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투자결정을 내리는 투자자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의 대상승장에서 상승주로 떠올랐던 기술주를 뒤늦게 추구한다.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물러난 후에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까 봐 걱정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자마자 이탈했다가 그 후에 반등하면 이 말을 후회한다. 과거를 관과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순환 추세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단정해서도 안 된다. 영원히 지속되는 추세는 없다. 다른 투자자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싸운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과거의 수법이 오랜 기간 동안 통하는 일은 없다. 즉 특정 추세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내리면 계속 시장은 폭락할 것 같고 시장이 계속 올라서 과열되면 좀 더 좀 더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변곡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칙구 우직한 고슴도치가 교활한 여우를 이긴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아르킬로코스는 여우는 사소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활하고 음흉하며 약삭빠른 여우는 금융회사를 상징한다. 금융회사는 복잡한 시장과 정교한 전략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지닌 혹은 그렇다고 믿는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슴도치는 장기 투자의 성공이 단순한 방법을 토대로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을 알고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금융계의 교활한 여우는 순전히 자신의 정교한 지식과 전문성 덕분에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을 선전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도움은 산값에 제공되지 않는다. 그 비용은 가장 노련한 여우가 창출하는 가치라도 잠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미추얼 펀드를 비롯한 브로커를 통해 얻는 연평균 수익률은 주식시장 연간 수익률의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복리로 계산해보면 수십 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에 고슴도치는 특정 투자 전략이 성공하는 이유가 복잡하거나 교묘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다. 고슴도치는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고 매수 후 보유하며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궁극의 고슴도치는 극도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며 포트폴리오 회전률이 매우 낮은 토탈마켓 인덱스 펀드로서 투자자에게 사실상 시장과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보장한다. 인덱스 펀드가 승리하는 까닭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개념을 토대로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투자 운영의 세계에서 여우는 나타났다가도 사라지지만 고슴도치는 영원히 남는다. 즉 여기가 존 보글이 말하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비용이 가장 낮은 시장의 수익률을 거의 비슷하게 주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시장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원칙 10.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비결이 없는 것이 투자의 비결이다. 앞의 아홉 가지 원칙은 특정한 무언가와 연관된 것이 아니다. 마법이나 부두술에 의존하지도 예측 불가능한 일을 예측하는 수단도 아니다. 가능성이 낮고 궁극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노리고 돈을 거는 행위와도 무관하다. 투자 성공을 위한 대단한 비법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대단한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는 단순성만이 위험을 떨친다. 앞선 아홉 가지 원칙은 간단한 계산식과 근본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리를 토대로 한다. 물론 투자는 단순한 행위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절제, 인내심, 꾸준함 그리고 그 모든 자질 중에서도 가장 얻기 어려운 상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광범위한 주식형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 전체를 소외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토탈마켓 채권형 인덱스 펀드를 적정 비중으로 담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이 최적의 투자 전략이다. 이것이 최상의 전략이 아닐지 몰라도 이보다 나쁜 전략은 수도 없이 많다. 비용과 세금 면에서 효율적이고 시장 수익률에서 공정한 몫을 보장해주는 인덱스 펀드를 소외하는 것 자체가 성공 전략이다. 금융 시장이 오르내리락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무시하고 순간적인 현상과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구별하라.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원칙 10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비결은 없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존 보글이 운영한 웰링턴 펀드가 성공한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강범위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만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액티브 웰링턴 펀드의 부활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웰링턴 펀드가 성공한 비결은 다음과 같다. 1. 우량 주식과 채권 위주의 광범위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와 낮은 포트폴리오 회전률을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전략이 필수다. 2. 명확한 투자 전략과 배당 정책이 펀드 주주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펀드 이사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투자 자문사들은 이를 숙지해야 하며 펀드 임원들은 그 시행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3. 펀드 이사와 자문사의 경영진이 자문 수수료와 다른 펀드 비용을 반드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 4. 이와 같은 액티브 펀드의 성공 비결은 패시브 펀드와 거의 비슷하다. 5. 장기 투자 지향성, 전략의 명확성, 폭넓은 분산 투자, 까다로운 포트폴리오 선정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 5. 투자계의 거물 중에서도 인덱스 투자와 적극적인 운용에 관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 바로 자산운용사 GMO의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제러미 그랜섬이다. 그랜섬은 2011년 4분기에 다음과 같은 주주서안을 보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있고 다수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면 처참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잘못되면 다수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거나 위협을 느껴 뒤늦게 뛰어들거나 지나치게 일찍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고통을 느끼고 인내심이 바닥나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행동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성격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없으면 절대로 직접 돈을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의 투자자를 위한 회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합리적인 대안은 존재합니다. 첫째, 역량이 있는 운용사에 맡기십시오. 다만 전문가들이야말로 다수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전세계 주가 지수와 채권 지수에 합리적으로 분산된 인덱스 펀드에 돈을 투자하고 은퇴하기 전에는 투자 현황을 재차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적당히 인출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개인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존 보글이 지은 가치투자의 원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식 공부할 시간이 없거나 아무리 개별 종목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시는 분은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요새는 ETF가 나와서 지수 추종 ETF와 채권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혼합해서 투자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명심해 둬야 될 것은 정립식으로 장기간 ETF에 투자를 해야 성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입니다. ETF를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존 보글의 가치투자 원칙의 책도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한 내용 외에도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이번 시간에 한 10가지 원칙만 달달달 애울 정도로 돼서 자신이 투자하는 데 사용하면 주식 투자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